폐기물 처리업체인 클랜코와 청주시와의 오랜 법정 싸움에서 드디어 청주시가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청주시가 소각시설 무단 증서를 이유로 클랜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2017년 클랜코는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점검에서 폐기물을 최대 294% 과다소각하다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변경 허가 없이 과다소각을 했다며 클랜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폐소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업체가 당초 허가보다 규모가 큰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추가 확인하고 2019년 또다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클랜코는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오늘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각시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고 사실 그 피해를 주민들이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요즘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1심에서 폐소한 클랜코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다양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다음 소송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